돈은 없지. 바람 쳐야 되겠지.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네.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 당해요. 초심형님한테 조심해서 하라 그래. 초심형님한테 애인 있을 거야. 착해 착해. 아이고 우리 그냥 강원도라서 그냥 이렇게 의리인데 역시. 귀여워. 그러니까 과는 우리 건데 말이야. 초심님하고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 잘해줄게.